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부정선거 의혹 사건의 실체를 낱낱이 밝히고 국내외 널리 알리려는 공병호 tv 활동에 힘을 다할 것입니다.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의혹만 제기하지 말고 근거를 가지고 주장한다면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유훈옥 선거이과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주장입니다. 근거를 갖고 주장하라 이 선관위의 관계자의 주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내가 묻고 싶은 겁니다. 5월 28일 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연회에서 전문가들의 입장은 일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신문기자들만이 입장이 허용되었고 잘 짜여진 각봉대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전하고 싶은 그런 기계를 갖고 기계를 시운전한 그런 시연회였습니다. 근거를 갖고 주장하라는 선관위 관계자에게 묻고 싶습니다. 그림 한번 보시죠. 이 그래프는 많은 사람들에게 익숙한 서울 지역의 사전득표율과 당일 득표율 차이를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분석한 그래프입니다. 유훈옥 선거이과장과 김판석 선거구장에게 제가 묻고 싶습니다. 이렇게 규칙적인 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올 수 있는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더불어민주당은 서울 지역에서 모두가 약속이라도 한 뜻이 사전득표율이 당일 득표율보다 플러스 12.8% 평균적으로 높습니다. 모든 지역에서 똑같은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어나기가 힘든 일입니다. 반면에 미래통합당은 약속이라도 한 뜻이 당일 득표율이 사전득표율에 비해서 낮습니다. 평균 마이너스 11.8%입니다. 전국의 거의 모든 지역구가 비슷한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일은 통계적으로 일어나기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구마다 특성 있게 마련입니다. 어떤 구는 좀 진보진 색채가 강한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고 또 어떤 구는 좀 보수적인 색채가 강한 사람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수정이 많은 강남 상구도 다른 구들과 똑같은 특성을 보이겠는가 서초구 갑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노란색 칠한 부분입니다. 민주당은 사전득표율이 당일 득표율보다 플러스 15.83% 높습니다. 통합당은 사전득표율이 당일 득표율보다 마이너스 15.71% 낮습니다. 누가 이것을 믿겠습니까? 보수적인 색채가 강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는 서초구 갑이 다른 모든 서울의 구와 지역구와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강남구병도 보시게 되면 민주당은 사전득표율이 당일 득표율보다 15.11%가 높습니다. 노란색을 보시죠. 통합당은 반대 현상이 일어납니다. 사전득표율이 당일 득표율보다 낮습니다. 15.07%가 낮습니다. 누가 이것을 그대로 믿겠습니까? 결국은 엄청난 조작이 행해졌다는 굉장히 중요한 통계적 증거입니다. 이런 증거에도 불구하고 선관위 관계자들은 증거물만 제시되면 의욕을 해소하겠다. 얼마나 뻔뻔한 이야기입니까? 거짓말이죠. 거짓말. 이걸 해명해보라야. 당신이 이걸 해명할 수 있겠냐야. 그럼 나는 받아들이겠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의 424개 동단위에서도 꼭 같은 패턴이 반복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사전득표율이 모든 동단위 서울의 424개 단위에서도 모두 다 압습니다. 전국의 3천 개가 넘는 모든 동단위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발생합니다. 전남 전북 광주만 제외하면 이것은 단순한 의욕이 아닙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조작이나 개입이 없이는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확률은 0.000000001%입니다. 어떤 사람은 0.000000001%니까 일어날 가능성이 있지 않냐. 그건 진짜 뭘 모르는 사람입니다. 통계학자들은 그냥 말을 불가능하다는 용어를 쓰지 않을 뿐이지 그런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듣합니다. 단순한 조작, 단순한 의욕 어느 것이겠습니까? 우연의 일치는 절대 아닙니다. 그냥 조작했다는 것이죠. 이걸 설명해보라야. 이것을 유과장과 김 국장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국장인 김 국장하고 선거 2과장인 유과장이 설명해보라야.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겠냐. 준비된 기계가 돌리지 말고 우리 기계 잘 돌아간다. 우리 기계 문제없다. 우리 기계 참 잘했다. 우리 억울하다. 우리 믿어달라. 정부를 믿어달라. 선거 시스템 믿어달라. 그따위 소리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도표를 설명해봐라. 너희가 설명해봐라. 설명할 수 있으면 내가 받아들이겠다. 그때는 깨끗하게 접겠다 이야기. 부산의 사전 득표율과 당일 득표율을 보시기 바랍니다. 서울과 똑같습니다. 부산에서 비교적 부유층이 많이 사는 해운대고 보시기 바랍니다. 해운대가 더불어민주당이 사전 득표율이 당일 득표율보다 14.16% 높습니다. 통합당은 사전 득표율이 당일 득표율보다 13.46% 낮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나오냐. 가장 부산에서 보수적인 그런 구에서 어떻게 다른 데와 똑같이 나오냐. 수영구 보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이 13.06% 사전 득표율이 높습니다. 통합당이 12.56% 낮습니다.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오냐. 유흔옥 선거과장과 김판석 선거국장은 가슴에 손을 얹고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라. 이게 자연 숫자인가. 이게 자연 숫자인가. 이게 자연 숫자인가. 이거는 가공된 숫자고 조작된 숫자고 제조된 숫자입니다. 이거는 개입된 숫자입니다. 조작 숫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당신들이 설명할 수 있겠냐. 다음 질문은 선관위가 해야 할 일입니다. 유권자는 의심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유권자는 의욕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유권자는 의욕을 마땅히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업무로는 밀어붙이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이런 의욕에 대해서 선관위가 내놓는 답변이란 것은 대단히 원론적입니다. 두 정당의 득표율만을 별도로 비교한 수치로 결과가 조작됐다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고 얼마나 엉터리 주장입니까. 논리적 비약이라는 거죠. 지금 그래프를 30만 명 이상의 투개표 관리에 참여해서 감시했으며 해킹을 보안상 체계상 불가능하고 2위를 제기하려면 선거소송을 통해 의욕을 밝히라. 2위를 제기하려면 선거소송을 통해 의욕이 밝히면 되는 것이고 중앙선거관리원은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원론적 답변만 내놓는 겁니다. 세금 가져 밥 먹고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무 일도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이죠. 이 자료가 만든 겁니까. 중앙선거관리원회가 발표한 자료를 담은 그래프에 대규모 조작이 있었던 증거가 나왔는데 중앙선거관리원회는 자료는 우리가 발표했지만 그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대해서 답할 책임이 없다는 것이죠.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당신들이 자료를 발표했으면 자료에서 발견된 특이사항에 대해서 당신이 답할 책임이 있는 것이죠. 의무가 있는 것이죠. 분석한 결과나 데이터나 똑같은 거니까. 선거관리원회는 선거소송을 통해 의욕을 밝히는 방법은 기본 절차에 불과합니다. 선거관리원회는 주권자 시민의 헌법적 권리를 존중해야 되고 이번 총선 재반 의욕에 대해서 더 구체적인 답변을 해야 될 책임과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선거 사무수행의 정당성 유무에 관련한 정거자료는 선거관리원회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유권자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 정당성에 대한 최종적 입증 책임은 의욕을 제기한 책이 아니라 선거관리원회가 지하되는 겁니다. 선거관리원회가 자료를 만들었고 선거관리원회가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그 자료를 갖고 유권자가 분석해서 의심이 있고 의욕이 있는 걸 제기했으면 당연히 논리적 기결이란 것은 선거관리원회가 발표한 자료의 바탕으로 분석이었기 때문에 선거관리원회가 답변을 해야 하고 해명을 해야 되고 설명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번 선거의 당사자인 여야 정당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직선거에 입허부한 사람들도 책임이 있습니다. 선거부정에 대한 의욕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미래통합당이나 더불어민주당 모두 다 책임이 있습니다. 21대 총선에서 당선자는 물론이고 낙선자가 모두 다 책임이 있습니다. 의욕을 해소하는 데 모두가 다 책임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멤버십 후원자들을 위한 질문 코너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댓글을 남겨주신 분은 독사톡스님입니다. 5월 29일날 우파분열하다는 방송을 보고 아주 귀한 그런 글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정의를 구현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살 수 없으리라. 만일 정치적 이유로 정의의 도례를 지연시킨다면 그것은 피할 수 없는 결말을 후퇴시키고 악화시키는 새로운 과오가 되리라. 진실은 전진하고 있고 아무것도 그 발걸음을 멈추게 하지 못하리라. 에밀 졸라의 그 유명한 나는 고발하다는 그런 문장에서 그런 책에서 나온 문장입니다. 우리가 정의를 구현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살 수 없으리라. 만일 정치적 이유로 정의를 도례를 지연시킨다면 그것은 피할 수 없는 결말을 후퇴시키고 악화시키는 새로운 과오가 되리라. 진실은 전진하고 있고 아무것도 그 발걸음을 멈추게 하지 못하리라. 에밀 졸라의 주장입니다. 에밀 졸라는 그 유명한 드레피스 사건 때 유태인 드레피스를 옹호해서 죽는 날까지 프랑스 군부와 카돌릭 신자들에게 살해와 협박과 야유와 비난과 모욕을 당했던 인물입니다. 그는 나는 고발한다라에서 자신이 쌓아올린 모든 문학적 성과와 목숨을 끌고 드레피스의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숱한 박해 끝에 무죄를 이끌어냈지만 죽는 날까지 그는 그 사건으로 인해서 적들로부터 끊임없이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졸라는 살아생전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진실이 전진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넙지대를 지나가야 하는 것일까. 오늘 우리 한국 사회를 생각하게 하는 아주 에밀 졸라의 명언이었습니다. 시대는 바뀌었지만 세상 삶에 있어서 진실을 덮으려고 하는 자와 진실을 외치는 자 사이의 갈등과 또 큰 간격이라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계속되고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독사 토스님처럼 멤버십 프로그램의 후원자로 가입하시는 분들은 질문이나 댓글을 남기실 수가 있고 저는 그것에 대해서 답하는 그런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공병호 tv를 통해서 시대를 제대로 볼 수 있는 안목과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통찰력을 키울 수 있을 뿐만 아니고 새롭게 출범한 영어방송 gong tv 공 tv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또 다른 그런 힘을 대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이 한국 사회를 좀 더 반듯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